권오울, 바른정당, 경북도당 공동위원장은 오늘 경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과 관련해 사드 배치는 추진할 수밖에 없지만 시기를 정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지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또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대해서도 K2 이전에 따른 피해 대책을 우선 강구하고 민원을 해결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영덕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권 위원장은 대권과 관련해 바른정당 유승민, 남경필 2명의 지지율이 10%대로 올라가면 대선 유력 후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.